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은 충청으로 향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혜준 기자. 한동훈 위원장은 충남 당진의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충청 지역을 순회합니다. 한 위원장은 당진 유세에서 편법 대출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양문석 의원 논란을 거듭 비판했는데요. 양 후보가 집을 팔아 대출을 갚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음주운전하고 차를 팔면 용서가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의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는 전날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이 폭등하고 살기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며 기억력을 우습게 보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에 출석했다고요? 네, 이재명 대표. 오늘 대장동 재판 출석으로 일단 현장 유세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격 지원 유세에는 나섰는데요. 오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경기 동두천 연천 후보를 응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며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 중 3일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면서 검찰 독재정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검찰 독재정권의 정치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해가면서 원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총선 지원차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군소 정당들도 공약 발표와 지역 유세를 통해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현행법은 비례대표 후보가 마이크를 사용해 대중연설을 하지 못하는 등 지나친 제약을 두고 있다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공직에서 토임한 변호사가 2년간 수임한 사건을 공개하는 내용 등의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오형환 총괄선대위원장은 인천 부평구를 찾아 홍영표 후보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연구개발 예산 계속비 적용 등을 골자로 미래과학기술 개혁을 위한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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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